이연주 씨 건부터 먼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주 씨가 이재명 씨를 만나고 나면 금세 복당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이재명 씨가 약속을 하는 것을 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연주 씨 똑똑하니까 여러 가지 재는 모양이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연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잘하면 국회의원은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겠죠. 재선했으니까 3선 의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럼 복당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연주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나올 때 이런 민주당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악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악화된 당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야겠다는 거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두 번 연속 그렇게 못할 수는 없으니까 복당을 해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보니까 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이연주 의원이 문정권에 대해서 포문을 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많고 하니까 본인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이재명 측이 먼저 복당을 제안했고 그리고 친문이나 8.6 공개 비난은 그것은 그냥 내 소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분규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민주당 복당을 당으로부터 제안받기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중하게 공문 중입니다. 민주당을 나올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상당히 본인한테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 복당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부터 엄청나게 이런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 다 내용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내 함께 제안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 힘적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한 거나 5.86 운동권의 비리나 이런 것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문에 그를 본인 페이스북에 아직 결정되는 바는 없는 모양이네요 저 같은 민주 보수에 반윤연합 전선 구축이 가능한지 과연 민주당 핵신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합니까 이현주 의원이 제 방송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있을 때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이 훨씬 더 지금보다 낫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의 5.86 운동권들이 여러분들 으쌰으쌰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4당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당을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가서 혁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신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당에 가면은 그냥 당에 따라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걸 뿐이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현주 전 의원이 재선을 하고 더불당을 떠날 때에 비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나아졌는가 그럴 것만 생각해보면은 본인이 쓴 소위 탈당의 변과 그리고 지금 고민 중이란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국회의원이 공천을 이번에 놓쳐가지고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당적을 옮기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은 안 들지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 가지고 혁신을 일으키겠다 반륜전선을 굳이 반륜전선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말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현주 의원이 이 방송 보면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뭘 했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아홉 번 뭘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해온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그 자체인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그것을 부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이현주 의원 자신이 2022년도 4월 15일 총선 부산남구을에서 당선이 됐는데 부정선거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남구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미래통합당의 이현주 의원이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냥 더불당 박재호 의원에게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당에 들어가서 혁신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혁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피터 드러크 교수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인물이 소개되는데 나치 친위대의 여러분들 2인자까지 올라갔던 피시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치의 부여가 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나치를 좀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악과 손을 잡게 되고 그 악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악의 도구가 철저히 되지 않습니까 한때 드러크 교수하고 여러분들 프랑크 플루트의 그런 신문사의 동료로 인했던 현슈 현슈네 현슈 현슈가 나중에 나치 2인장과 3인자로 올라가죠 1945년도에 베를린 공섭에서 사망을 하게 되지만 그 현슈라는 사람들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악과 손을 잡은 장 잡았지 않습니까 자기 조국인 독일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포춘지에 유럽 총국장 집도 버리고 독일로 돌아갔던 셰프도 나중에 다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낫지다 당연히 개인이 들어가서 무슨 악을 바꾸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악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인간은 평범하기 때문에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 자신이 가장 큰 피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부산 남구월에서 큰 폭으로 이겼는데 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미 이미지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손상이 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되기 위해서 당적을 옮기는데 그거를 민주당에 가서 혁신화하겠다 그런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연주 씨 건부터 먼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주 씨가 이재명 씨를 만나고 나면 금세폭당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이재명 씨가 약속을 하는 것을 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연주 씨 똑똑하니까 여러 가지 재는 모양이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연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잘하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겠죠 재선했으니까 3선 의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럼 복당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연주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나올 때 이런 민주당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악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악화된 당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야겠다는 거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두 번 연속 그렇게 못할 수는 없으니까 복당을 해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보니까 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이연주 의원이 문정권에 대해서 포문을 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많고 하니까 본인이 답답한 마음에 이재명 측이 먼저 복당을 제안했고 그리고 친문이나 8.6 공개 비난은 그것은 그냥 내 소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분규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민주당 복당을 당으로부터 제안받기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중하게 공문 중입니다 민주당을 나올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상당히 본인한테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 복당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부터 엄청나게 이런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 다 내용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내한테 제안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 힘 쪽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한 거나 5.86 운동권의 비리나 이런 것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문에 그를 본인 페이스북에 아직 결정되는 바는 없는 모양이네요 저 같은 민주 보수에 반윤연합전선 구축이 가능한지 과연 민주당 핵신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합니까 이현주 의원이 제 방송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있을 때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이 훨씬 더 지금보다 낫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의 5.86 운동권들이 여러분들 으쌰으쌰 했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4당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당을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가서 혁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신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당에 가면 그냥 당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걸 뿐이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현주 전 의원이 재선을 하고 더불당을 떠날 때에 비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나아졌는가 그럴 것만 생각해 보면 본인이 쓴 소위 탈당의 변과 그리고 지금 고민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국회의원이 공천을 이번에 놓쳐 가지고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옮기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은 안 들지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 가지고 혁신을 일으키겠다 반륜 전선을 굳이 반륜 전선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말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현주 의원이 이 방송 보면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뭘 했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아홉 번 뭘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해온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그 자체인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그것을 부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이현주 의원 자신이 2022년도 4월 15일 총선 부산 남구을에서 당선이 됐는데 부정선거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남구에서 부산 광역시 남구에서 미래통합당의 이현주 의원이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냥 더불당 박재호 의원에게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당에 들어가서 혁신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혁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피터 드러크 교수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인물이 소개되는데 나치 친위대의 여러분들 2인자까지 올라갔던 피시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치의 부역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나치를 좀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악과 손을 잡게 되고 그 악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악의 도구가 철저히 되지 않습니까 한때 드러크 교수하고 여러분들 프랑크 플루트의 그런 신문사의 동료로 인했던 현슈 현슈네 현슈 현슈가 나중에 나치 2인장과 3인자로 올라가죠 1945년도에 베를린 공섭에서 사망을 하게 되지만 그 현슈란 사람들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악과 손을 잡은 장 잡았지 않습니까 자기 조국인 독일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포춘지에 유럽 총국장직도 버리고 독일로 돌아갔던 셰프도 나중에 다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나치다 개인이 들어갔으면 악을 바꾸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악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인간은 평범하기 때문에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 자신이 가장 큰 피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부산 남구을 해서 큰 폭으로 이겼는데 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미 이미지는 어마어마하게 손상이 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되기 위해서 당적을 옮기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가서 혁신화하겠다 그런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